오케이 그러면은.. 이거 망하면 또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? 여기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지 머리 밑바닥인데? 머리가 이렇게 망쳤어 어제 살이 많이 빠졌네 도 말이 빠졌네 도 말이 빠졌죠? 그래서 이거를 오늘 머리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아까 치이 드래곤 머리가 있어요 보여줘요 보여줘요 치이 드래곤 머리 항상 보여줘 어 요고 진짜 살 뺐다고 다 가능하세요 아니 아니 그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머리는 이렇게 해보자고 감드래곤 근데 살 빠져가지고 솔직히 진짜 옛날 보다는 훨씬 이목구비가 좋아졌는데 예 그래도 위에 머리 길러서 하면 되는데 어? 그럼 한 번 해볼까 진짜? 근데 단점이 있어 옆에를 너무 짧게 쳐가지고 이거 하얗게 된 거는 일주일 지나면 돌아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망하면 또 여기서 자르는 거예요? 여기서 더 이상 망할 수가 없지 왜 이렇게 바닥인데? 아 표정이 왜 그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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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았어 살기 진짜 없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자 비포를 찍어야 되니까 그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안경 벗고서 이상한 표정 짓고서 하나씩 딱 찍는 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진짜 미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머리도 있잖아 이 머리 말고 추천하는 스타일도 한 번 보여줘 아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가보자 아니 이거 어때 이거?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죠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본인이 왁스를 발라야 되는데 안 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이거는 완전 투블록으로 딱 그어가지고 완전 다 밀어버리고 위에 넘긴 건데 이건 이어 버리는 머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다시 할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시디를 했다가 안 되면 이렇게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시디머리는 이렇게 좀 머리를 안 자르잖아 아니 똥깡아지야 시디를 했다가 못 돌아온다니까 몇 번의 이야기를 해 저걸로 했다가 저거 지도대고는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 어 오케이 어 이렇게 근데 잠깐만 나 머리 지금 처음 보잖아요 네 이거 좀 볼게요 얼마나 지금 여기 위쪽을 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일단은 다행히 고쳐지고는 있는데 괜찮은데? 이 조명이 생각보다 너무 세가지고 하얗게 보이지 실제로는 까매요 그러니까 지금 거울 가서 한번 보고 와 본인 느낌은 알고 와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내가 보고 올게 이거는 중요합니다 와 아주 시원하게 조져놨네 정말 고마워요 아 나 이번에는 솔직히 머리 길라 그랬는데 아 소울이의 네 번째 지금 안 돼 말하면? 오케이 바르면 안 된다고 네 바르면 안 된다고 설마 이게 끝은 아니죠? 아니 이제 시작이지 이거 앞머리도 잘라요 설마? 앞머리에 안 자를 거예요 아 메이플 토뱃머리 같은데 이거? 오 잠깐만 오?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도 발라야 돼 아 맨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하면 내려와 있지 그 은지원 씨 사랑했나봐 검색해봐요 은지원 그거 보면 눈 돌아갈 수 있어 근데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은지원 씨보다 지드리온 씨가 머리도 길고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 이거를 봐봐 지금 두둥강 나 있잖아 네 이 가장 꼭대기가 제일 길어 어 그죠? 그래서 이 가장 긴 머리랑 이거 제일 긴 머리랑 이렇게 왁스 발라서 얹어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머리 올리는 거지 은지원 씨처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요요 저 은지원 씨 머리 은지원 씨 은근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자 이때는 옆머리 끝났고 이제 뒷머리는 라인 마지막에 딸 건데 네 그 전에 나는 근데 솔직히 느낌은 좀 나올 것 같기는 해 아 근데 이게 여름이었으면 정말 좋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그게 약간 TMI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어 진짜로? 아니 그냥 이렇게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? 어 아니 진짜 보니까 헐 낫네 아니 일단 내린 머리 끝났고 지금부터 머리 올려서 쥐드리고 머리 보여준다고 오케이 오케이 이건 아니죠? 아니죠 뭔 소리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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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이거 이게 지금 누구예요? 아니야 아니야 하하하하 맨날 머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맨날 머리를 맨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지 후반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하하 자 뭐가 문제인지 보자 아 아 아 이거 문제요? 아 무슨 문제인지 알았어 아 근데 말은 못하겠어 내가 알았어 나도 알았어 어 잘 어울려요 은지현머리 맞아요 됐어요 어우 머리는 됐어요 아니 내가 저 선글라스로 한 번 써볼게 보여주는 건가? 하하 진짜 김정은인데? 아니 거울복 와봐요 하하하하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진짜 우와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잘 살렸어 오케이 굿 하하하하 저itan 때